아예 남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고요 배타고 아예 360도 돌아가죠 360도 돌면 안 되지 180도 돌아야지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아니 오토바이 왜 이렇게 잘 뒤집어져 아하하하하 보급에 무조건 무기가 나오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끔씩 갓바랑 먹는 것만 나올 때도 있어요 첫 보급이 그렇게 되면 나 망해요 무기 없이 싸워야 돼 두번째 보급까지 진짜 와 어딨지 아 저건 떨어뜨리곤 그래서 나 못 먹으러 가거든요 아무것도 안 먹고 이 상태로 1등 하기도 괜찮다 파밍 아무것도 안하고 진짜 차만 가지고 1등 하기 경기 시작했습니다 부릉부릉 누가 나 쐈어 우아 우아 안돼 아 폭주 좀 맸다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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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으아 으아 흡 흡 흡 흡 오와... 서브 상태 극혁이다 뭐야 뭐야 미래를 보고 왔어 나는 장막을 들추고 미래를 엿보았지만 거기에 노직 망각뿐이었어 아 내려가면 안 돼 내려가면 안 돼 어 내려가면 안 돼 차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계속 계속 지쿠요미 쓰네 금방 돌에 받칠만한 건 두 번이나 고쳐졌어 아 안 돼 서포트 왕 소보 상태 극협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